먼치가.. 시간 다 날려먹어 보관하고.. 함 보자.. 짜잔! 뭐 주냐?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 상자, 계정 내 이동이 가능하다. 어? 와아아아아아 엄청 많이 주네? 와.. 세뱀쿠폰 스무장 준다고?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요정도면은 괜찮다. 흐흐흐 어 인정 인정 와 개꿀이네 와아 드랍률 20개에다가 세뱀쿠폰 20개에다가 애잠에다가 100% 애잠이야 와아 영암볼 3개에 스타포스 취미선까지 와아 어 만족스러운데? 와아 장난 아니다 젠스톤 10개에다가 젠스톤 10개에다가 와아 심벌 20개 선택 꺼내다가 와아 지렸다 지렸다. 장관 아니다. 이거는 인정 인정해야 되겠다. 와아 지렸다. 와아 지렸다. 와아 진짜 좋았다. 와아 이거는 만족합니다. 와아 상상 이상이 들어왔는데? 와아 상상 이상이 들어왔는데? 워아 야아 좋았습니다. 으아 아멘